다음 경기에서 만나요! 2번이야 지금 2번이야 2번은 안 해도 돼 괜찮아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해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해 늦으면 빼도 돼 늦으면 한 박자 빼도 돼 잡아도 돼 너가 다음 4번 안 쫓아 안 쫓아 안 쫓아 안 쫓아 잡아줘 화이트 타이밍이 누르면 쫓아가지마 여기서 끝내 그냥 앙소기 Mach 잡자 타이밍이 누르면 타이밍이 누르면 반응해야 된다 뒤지마 할 수 있다 타이밍이 잡았어 타이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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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면 타이밍이 누르면 자기가 더 밤떼이잖아 아무리 좀 크게 흔들겨져 많이 자신있게 헤어져가 누구고 나누는데 자신있게 자신이 없어 마무리 1 시작 반말로 그렇지 이렇게 말하고 쫓아가지 말고 자신있게 중간차야 마무리 잘해야 돼 흘려 손 앞에서 자신있어 이게 부족거야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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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두어 잡아두어 타이타게 잡아두어 타이타게 잡아두어 하나만 타이타게 잡아두어 타이타게 잡아두어 타이타게 잡아두어 발부터 다시 다시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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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타게 잡아두는다니까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반짝이잖아 아니야 달려 손 고치 왜 남아 잘 맞은데 왜 남아 고마 다행히 다행히 리 슛 타이밍만 잡아줘 그럼 타고 계속 들어올거야 자신있게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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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잡아 잡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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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차도 돼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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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손 다시 자기만 잡아줘 다시 다시 타이타게 다시 다행히 타이타게 다시 다른 팀이 그 있어도 돼! 기다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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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치! 아니 해야 해! 또! 잡아! 또 잡아! 괜찮아!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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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잡아! 다시 한번! 아야! 아! 1번! 1번! 2번! 20초! 2번!! 2번! 1번! 세트!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